안녕하세요. 아흠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우아한 세계, 송강호, 당뇨가 감기냐 이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이유가 제가 송강호씨가 주연한 우아한 세계라는 영화를 보다가 송강호씨가 진료실에서 당뇨를 진단을 받는 과정을 담은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다가 우리 암환자분들이 느끼는 그 마음을 너무도 잘 담아놔서 좀 나눠야겠다, 좀 공감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오늘 제목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 영화에서 송강호씨가 처음으로 어디가 안 좋아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겠죠. 그 검사 결과를 듣는데 진료실에서 처음으로 당뇨 진단을 받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감독이 아마 대학병원이나 어디 진료의 경험이 있으셨는지 너무 그 포인트를 잘 잡으셨어요. 연출 자체를. 어떻게 했냐면 일단 카메라가 의사의 뒤통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1분가량 그 장면에서 의사의 정면 얼굴은 한 것도 나오지 않아요. 의사의 뒤통수에서 카메라, 그 다음에 정면에 앉아있는 송강호 환자. 그런데 의사의 뒤통수도 뒤통수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뒤통수도 반만 보여줘요. 의사의 뒤통수 반만. 연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 진료실에서 느낌이 그러잖아요. 의사 선생님 뒤통수만 보다 나오는 느낌이잖아요. 그거를 잡아서 그렇게 잡고 갑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당뇨를 송강호씨한테 진단을 내리는데 그 과정에서 환자인 송강호씨 얼굴을 한 번도 보지 않아요. 일단은 자료를 봅니다. 책상에 있는 뭔가 자료를 보면서 술 많이 드시죠? 식사도 제때 못하시고 당뇨 오셨네요. 너무도 가볍게 딱 던집니다. 당뇨 오셨네요. 그 다음에 너 얼굴을 안 보고 컴퓨터를 봅니다. 이제 처방을 내려야 되니까 고혈압도 있으니까 일단 2주치 약 처방할게요. 하면서 이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강호씨가 이렇게 가만히 거기까지 듣고 끝났나요?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네. 송강호씨가 당뇨라면서요. 의사가 네 맞습니다. 더 이상 얘기가 없어요. 송강호씨가 이 양반아 뭔 말을 해줘야지 당뇨면 뭘 먹어라 뭘 먹지 말아라 얘기가 있어야지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 의사가 환자의 얼굴을 보면서 완전 코미디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가시면 간호사가 여러분 많이 듣는 얘기죠? 나가시면 간호사가 그랬더니 송강호씨가 그래요. 당신이 의사 아니야? 내가 병원에 간호사 만나러 왔어? 그리고 당뇨가 감기냐? 그러고 나갑니다. 자 이 과정이 여러분 너무도 상상이 가죠? 여러분이 암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느끼는 그 감정 그거를 송강호씨는 말로 다 표현을 했고 여러분은 대부분 표현을 안하고 그냥 가지고 오시죠. 근데 우리 암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이 내용에서처럼 굉장히 힘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첫째 뭐냐면 암을 진단하고 치료 과정을 이야기하는 의사의 태도가 너무 가벼운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암 4기인데요. 이 치료부터 해보죠. 암 1기입니다. 암이네요. 그 다음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럼 이게 별게 아닌 건가? 왜 의사 선생님은 저렇게 별게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 심지어는 나 암 4기인데 너무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의사의 태도들이. 그 다음에 유방암 환자분들이 전절제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전절제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때 그 의사의 태도가 너무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멘탈이 붕괴가 돼요. 그리고 당황스러워요. 별게 아닌 건가? 이 전절제. 그래도 유방 다 떼어내는 건데 보형물을 넣더라도 멘탈 붕괴가 오는 거죠. 심지어 어떤 분은 내일 수술이 부분절제였는데 한밤중에 이제 입원했는데 한밤중에 레지던트가 와서 무슨 검사 결과가 이제 나왔는데 생각보다 미세석회화가 많아서 내일 전절제로 바뀌었습니다. 한밤중에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한숨도 못 잤어요. 그 환자분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가볍지? 뭐든지 이거를 가슴을 다 떼어내는데 또 어떤 분은 이미 전절제하고 보형물을 넣은 상태인데 다음에 다른 쪽 가슴에 미세석회화가 보이니까 이게 또 이제 위험한 수술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무슨 수술을 하냐라고 이야기를 던지는 의사가 어차피 보형물 넣고 가슴이 짝짝이니까 이쪽도 전절제하고 양쪽 맞추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가슴을 전절제를 하는데 짝짝이니까 맞추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사의 그 뉘앙스나 이게 너무 가벼우니까 이분이 완전 멘탈 붕긴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 이게 뭐지? 이게 진짜 내가 별거 아닌 거라는 건가? 그러니까 그 태도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가 환자분들이 뭔 얘기가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 4기인데 나 그럼 어떻게 해요? 나 3기인데 나 재발율이 어때요? 나 조심해야 되지 않아요? 재발율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 말이 없어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환자분들이 아마 진료실에서 겪는 그 마음이고 아마 의사 선생님의 그 뒤통수만 보다 나온 그 영화에 나온 그 장면 같은 그 마음일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걸 보면서 코미디처럼 웃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우리 환자들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걸 또 준비한 게 어저께 지방에서 온 환자분이 계셨는데 면담을 하고 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 먹으라고 사과랑 뭐 이렇게 과일을 싸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 뭐 다른 일 하다가 늦게 퇴근을 하면서 그때 퇴근하면서 그 쇼핑팩을 들었다가 놀란 거죠. 생각보다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근데 그분이 고속버스 타고 오셨거든요. 고속버스 타고 내려서 지하철 타고 저희 병원까지 오셨는데 이거를 들고 왔을 걸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막 짠한 거예요. 그리고 더 제가 좀 울컥했던 거는 집에 진짜 막상 가서 열어서 보니까 사과가 이만하고 복숭아 이만하고 본인이 직접 재배한 거 토마토랑 가지랑 이렇게 싸서 있는데 그걸 보면서 울컥한 게 이분을 제가 대학병원 치료를 받자 받는 게 도움이 지금 더 된다 이렇게 해서 다시 진료를 받도록 해서 보냈는데 이분이 진료실 안에서 또다시 받을 그 의사로부터의 그 가벼움과 단절감 그리고 그 답답함 내가 인간처럼 대우받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것들이 이제 저는 그 진료실 풍경이 너무 잘하니까 그 풍경이 머릿속에 다 그려지면서 울컥 하더라고요. 이분이 그것 때문에 또 치료를 받지 않을까 봐 사실 이제 그 과정에서 진료의 과정에서 단절되고 상처받으면서 치료를 스탑해버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참 정말 공감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어요. 또 환자분들이 제가 다음에는 이제 대학병원 뭐가 문제인지 그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거고 대학병원에서 상처받지 않는 기술들에 대해서도 계속 올릴 겁니다. 근데 환자분들 너무 힘드시죠? 내 질환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쓰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중질환을 가졌으니까 근데 그 교감이 되지 않으니까 거기서 오는 멘탈 붕괴와 허탈함이 굉장히 크세요. 충분히 이해하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치료를 위해서 가야 할 길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포기하지 않고 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 공감하는 내용으로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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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